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오늘의 주제는 개인적으로 문자가 많이 왔네요 문자에 보면 빙의 환자는 보통 어떤 존재의 빙의가 되나요? 이렇게 궁금증을 보내셨는데 빙의 환자들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한 해의 빙의 환자들은 그 해에 내가 상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굉장히 사납고 또 그 조상전에 이렇게 일구등신이나 구대천문에 신줄이 있으면 신과물이 높다고 적으려 설명을 드렸죠 그 신과물이 높은 분들이 그 해에 신과물이 더 솟는 거야 그렇게 솟을 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내가 음기가 강한 장소에 갔을 때 아니면 집에서 뜬금없이 산소를 이장하거나 합작을 하거나 화장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또 다른 조상님들 중에 상문이 들어서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그럴 때 그 자손의 수가 사납고 신과물이 높아지고 또 귀문이 열려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 분이 본의 아니게 빙의 상태로 접신을 하게 되는데 조상에서 빙의가 들어온 거는 그나마 해코지를 덜 해요 자손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를 풀어달라 나를 천도해달라 내 한을 알아달라 그런 식의 조상의 빙의는 그나마 견들만 하고 그러나 제 3자에 의한 빙의는 음기가 강한 곳 흉가 내지는 자살 장소가 많은 곳 이런 곳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비들이 많잖아요 그런 장소에 딱 맞아떨어질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 3자의 영적인 존재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는 빨리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상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고 저희 같은 만시인들에게 문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정말 현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 그 다음 또 질문을 보면 빙의 상태랑 영매는 어떻게 다르죠? 비슷한 상태예요 빙이라는 것 자체가 귀신이 접신이 되어서 내 몸에 머무는 거고 영매라는 것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빌려서 조상귀나 억울하게 죽은 한 많은 망자들의 원기를 제자의 몸을 통해서 안테나 역할을 해서 통신은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것을 영매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매는 비니와는 조금 다르게 선택적이잖아요 이 집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른 망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접신을 할 수도 있고 흉가 체험 쥬카이나 미도를 호소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거기에 알 수 없는 친인척이 아닌 모르는 망자들을 혼백을 내 몸에 실어서 통신을 하고 그런 것은 영매의 역할이지만 비니는 무당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귀신들의 장난으로 말 그대로 귀신이 씌인 씌인 상태에서 세월이 묵으면서 내 영혼과 그 재상자 또 다른 영체와 합쳐지면 그것이 의학적으로 조염병이나 기타 다른 병으로 진단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세월이 안 묵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른 분들이 또 비슷한 제 빙의 테마에 대한 질문인데 빙의 상태와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보내셨는데 빙의 상태는 말 그대로 귀신이 씌인 것을 얘기하면 정신질환은 말 그대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데 거의 제가 테마 굿이나 빙의 치료를 했을 때 느끼는 게 이 빙의가 들은 환자들은 시간이 짧으면 그 순간적인 거에서 한두 달 뭐 3개월 이 내에는 멘탈에 큰 데미지를 안 남겨요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면 이 빙의 상태에 있는 귀신에 의해서 올바른 정신마저도 정말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귀신이란 존재를 다 빼내도 영체는 깨끗해져도 실질적인 정신병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제가 오랜 세월 임상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아주 절절하게 느낀 게 일단은 처음에 정신병을 앓다가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원래는 노말이 한 상태야 멘탈이 정신이 정상적이었다가 우연치 않게 빙의를 겪으면서 옳은 정신마저도 잘못되서 이 무당을 통해서 빙의 치료를 받고 났는데도 정신적으로는 큰 데미지를 남기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꼭 얘기해 드리고 싶고 정신질환과 빙의를 자로 진듯이 구분이 가능한 것은 갑자기 귀신에 쓰였던 이상 행동일 때 뿐이고 이 세월이 긴 것은 반드시 실제로도 정신질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끝없이 본인이 의뢰한 만신들과 좀 더 진솔하게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치유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. 자, 오늘은 빙의 테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날씨 덥죠? 건강 유연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